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황정선이고요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입문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입문과정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세세한 내용을 파악한다기 보다는 이 과목에 대한 특성, 용어, 기본적인 체계 이런 것들을 잡고 나가는 과정이에요 부담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필기나 이런 것들은 따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고급 식당에 가서 요리를 시켰는데 요리 전에 에피타이저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부담 없이 그냥 음미하는 정도로 그냥 넘기시면 돼요 여기서 크게 뭔가 얻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보는 그런 강의가 입문과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한 시간 정도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고 본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제 이름은 서두에 소개해 드린 대로 황정선입니다 자 먼저 요건 이제 만화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해요 만화는 왜 보여드리냐면 공인중개사 더 나아가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걸 좀 다 아시겠지만 그걸 좀 한번 만화 형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무부 국가 중앙행정부서죠 법무부에서 제공한 만화예요 자 이제 보면 주인공이 이름이 한소심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집을 얻으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남편이 부인한테 뭐 본인은 꼼꼼하게 이거 뭐 변기까지 다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약간 좀 변화온 사람이 이분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인 것 같아요 이제 뭐 부인 되는 친구는 뭐 전망도 보고 아까 이제 싱크대도 보고 뭐 이렇게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아무래도 이제 권리관계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등기부등본 뭐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기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고 근데 확인해 보나 마나 뭐 크게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이 약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저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으로 이제 나왔는데 설명을 좀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설정되어지는 물건이라고 하는데 이 물건 중에서 담보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근저당이 잡혀있는 집에 세를 들어가면 그 집이 경면에 넘어가면 임차인이 먼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근저당이 먼저 돈을 받아요 이걸 이제 우리 우선 변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근저당이 많이 있는 집은 위험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없거나 조금 있는 집이 좋은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이걸 확인해 보니까 얼마 안 돼 그리고 시세가 뭐 한 10억 나가면 10억 나가면 우리 근저당이 뭐 한 2억 이렇게 잡힌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10억에 이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으로 1억 근저당이 이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2번으로 이제 우리 임차인이 이제 나머지 8억을 받으면 되니까 이 8억 원까지는 비교적 뭐 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로 따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뭐 그 뭐라고 설명했냐면 근저당 없는 집 찾기 힘들어 뭐 다 어디나 근저당은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 이제 결정을 했겠죠 인터넷으로 다 확인해서 뭐 이제 이렇게 다 계산해가지고 계약을 다 했어요 그런데 11달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채 안 됐죠 이제 뭐 어느 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이프한테 뭐라고 하냐면 전세보증금이 떼일 거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제 근저당도 아까 우리 만화에서 보셨듯이 다 확인했는데 왜 내가 떼요 라고 이제 멘붕이 온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집을 가봤어요 실제 이제 집에 가봤더니 설정돼 있는 거는 뭐 그거밖에 없단 말이야 이게 근저당 아까 얘기했던 그거 밖에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안전한 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우선변제권도 확정일자까지는 다 받아 받아서 난 안전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뭐 떼일 거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이제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민합한 국세가 있다 민합한 국세 세금을 안 낸 거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 세금을 안 낸 거가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국세는 또 이게 법정기일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세법 시간에 다시 배울 겁니다 그거에서 이 법정기일하고 이제 따져보니까 그 임차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뭐 어떤 그런 순위가 늦어지는 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1번으로 근저당이 받을 거고 이제 아까 계산으로는 그리고 2번으로는 임차인이 이제 우선변제를 받을 건데 확정일자 같은 거를 받을 거니까 근데 여기든 여기에 뭐가 이제 이렇게 있던 거냐면 국세 체납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국세 체납이 여기로 오든 여기로 오든 이게 온단 말이야 아무튼 얘보다는 빠르게 돈을 이제 배당을 받게 되니까 이 3번 그러니까 2번 임차인이 순위가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뗄 수도 있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 국세 체납이 등기부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서 우리 어떻게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이 국세 체납 부분이 근저당보다 빠른 경우는 언제고 늦은 경우는 언제고 또 임차권보다 늦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국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는 과목 이런 것들이 세법이고 또 뭐 민법이고 중개사법이고 그래요 뭐 등기도 여기 관련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집 얻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아우르는 실용적인 학문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우리 공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저당권, 담보물권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설정 여부와 납부하진 국세 여기는 이제 국세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방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금에는 국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세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세 마찬가지예요 임대인에게 꼭 확인 요청을 해가지고 납세 증명은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요청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무부에 말하자면 그 제공한 만화의 결론인데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돈 잃고 짐 싸서 지금 쫓겨나는 듯한 어떤 그런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한 소심이라고 하는 친구가 손해본 돈이 있잖아요 손해의 우리 돈 손해의 금 이거를 그러면 얘가 다 말하자면 충당할 거냐 손해보고 말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이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우리 이제 배상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중개하는 게 훨씬 안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전무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무료로 우리 부동산을 중개해주는 이런 어떤 사이트들도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무료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배상, 안전하게 담보해 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단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한 장점이 많다 뭐 이런 정도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에 관한 얘기들을 좀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시험이 다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론 양은 되게 많은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명이 시작을 하면 100명이 만약에 시작을 하면 그중에 89명 정도는 내가 2년 안에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2년 안에 나는 1년 안에 취득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1년 안에 취득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쪽 어깨에서 한 20년 넘게 올해가 이제 22년 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20년 넘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쭉 하다 보면 1년 안에 합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2년 안에는 대부분 붙는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그런 시험은 아니라는 건 대부분 붙는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한번 자격을 취득해 놓으면 뭐 중간에 갱신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한 10년 있다가 갱신 또 하고 뭐 또 갱신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평생 그러니까 정년이 없는 그러니까 제 이제 그 제자분 중에서 이제 여자분이 계신데 시아버지가 종로에서 이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94 잡수심 시아버지이신데 서울에서도 뭐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장사가 잘 되는 종로 중개사무소를 현재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94세가 되신 그런 분도 현업에서 이거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계약서 쓸 힘 걸어다닐 힘 있으면 이거 중개업 해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평생도로 이게 노후 대책으로는 아주 적합한 완전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익도 굉장히 많이 창출이 되어지는데 10월 우리 2021년 10월 19일 날이죠 그러니까 중개 보수가 좀 일부 개정이 좀 됐어요 중개 보수가 좀 내려갔는데 이게 왜 내려갔냐면 원래 요율 체계가 0.9% 였거든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0.9% 했는데 이게 이제 10월 19일부터 주택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주택에 대한 최고 요율이 0.7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게 왜 내려가냐면 0.9로 만들어진 지가 제가 강의 시작한 지 22년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2년 전에도 0.9였었거든요 근데 20년 넘게 이거 유지하다가 이거를 0.7로 이렇게 내린 거예요 왜 내렸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즉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뭐 따블 이상 대부분 다 뭐 특히 이제 수도권 지역은 따블 이상 이제 상승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요율 체계는 그대로인데 즉값이 이제 비싸지니까 뭐 가령 10억 했던 게 20억으로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0억에 0.9를 하는 거하고 20억에 0.9를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즉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요율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진 거고요 보통 이제 20억 정도 기준을 만약에 한다면 0.7로 계산을 해 15억 넘어가면 0.7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돈이 1,400만 원이에요 양쪽 계산하면 이걸 우리 실무에서는 양타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독 중계라고 법률용으로는 얘기합니다 하게 되면 2,8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2,800만 원을 내가 단독 중계를 했을 때 양타를 치게 되면 이거를 받을 수 있는데 2,800이면 연봉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한 2,800이면 일반적인 직장인들의 연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연봉 정도의 수준을 한 번에 벌을 수 있는 직종이 이런 중계사 말고 또 뭐가 있겠어요 물론 변호사도 있고 또 의사도 있고 있겠죠 근데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려면 최소한 공부를 특히 의사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1년에서 2년 정도 투자해서 이런 거를 평생도로 고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험에 대한 계략적인 안내를 좀 드릴게요 시험은 이제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시험이 33회 시험입니다 33회 32회 시험이 2021년 10월 30일 날 이미 있었고요 이제 2022년 10월 29일 마지막 제주 토요일 날 예정입니다 이때 말고 이 앞에 시험 볼 수 있어요 22일 날 이제 그 앞주에 볼 수도 있는데 현재 예정은 29일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공고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와 2차 우리 시험에 1차와 2차가 있는데 좀 이따 이제 과목도 좀 보여드릴게요 1차와 2차가 있는데 동시시행입니다 동시시행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1차하고 2차를 같이 봐요 같은 날 이날 같이 봐서 오전 오후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차하고 2차를 같이 보기 때문에 1차를 합격해야만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뭐 이런 어떤 게 아니라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보기 때문에 한 번에 준비하셔도 괜찮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동차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회차 1차 합격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게 이제 예컨대 32회 때 1차만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2차 시험은 뭐 해주는? 면제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응시 자격은 따로 없어요 응시 자격은 따로 없다라는 거는 국적, 연령, 학력, 성별 이런 것들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따가 이제 그 이론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컨대 이제 자격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 기취득자라고 얘기하죠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 못 봐요 또는 뭐 자격 있다가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뭐 부정행위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자들은 또 시험 못 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시험은 시 도지사가 주관을 하고요 우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과목이에요 과목은 이제 1차 과목이 부동산학개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이 학개론이라고 하는 거는 유일하게 학문이에요 나머지 다 법과목인데 유일하게 학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특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산 문제가 9개 10개 뭐 이 정도 좀 나와요 그래서 우리 계산 문제에 조금 취약하신 분들은 이 문제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거 좀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좀 단점이고요 다만 이제 학개론도 옛날에는 시험 범위가 없어서 어디서 나올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시험 범위를 미리 이렇게 다 발표하고 시행 규칙에다 딱 넣어놓고 거기 안에서 이제 그 정형화되어진 폼에 의해서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막 허우맹랑한 데서 문제를 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 쓰네요 그래서 그건 뭐 계산 문제 조금만 공부하시면 다 마칠 수 있고요 민법이 이제 그 1차 과목이 이제 두 번째 과목인데 민법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쓰여지는 그런 어떤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고 백성민자 법법자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뭐 가령 뭐 계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법률 행위 뭐 이런 거 그리고 물건 아까 얘기했던 뭐 그 집을 하나 얻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 근저당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알아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배우는 과목이 됩니다 여기는 뭐 다른 것보다는 판례가 좀 많이 출제가 되는데 판례를 좀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그 소위 이제 판례 특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판례 특강이 좀 많이 중요해요 판례 강의가 좀 중요하다 여기는 자 그리고 이제 2차 과목으로 넘어가면 2차에 이제 1번 과목이 제가 이제 강의하고 있는 이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통상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이제 출제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한 5개 그리고 여기 중개실무 여기서 한 5개 이렇게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과목도 사실 다 어려운데요 나머지 과목도 다 어렵기는 한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그 중 제일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 놀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쉽다 나머지 다섯 과목 중에서는 제일 좀 수월한 과목이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과목에서 고득점 하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이제 대비를 하는 그런 과목이에요 자 2차 과목 밑에 두 번째 과목이 이제 공법이 있는데 공법은 6개의 법을 가지고 구성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예를 이제 일명 공포의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공포의 법 공포의 법 그래서 공법에서 공포의 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전체적인 과목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용이 어려운 거는 사실은 내용이 어려운 거는 학교론도 어렵고 민법도 어렵고 뭐 등기도 굉장히 어렵고 뭐 어려워요 사실 내용이 어려운 걸로 치면 많이 어렵거든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도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얘가 뭐가 많았냐면 양이 많아요 양 그러니까 공부량이 공부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과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험생들은 이 공법 과목에서는 50점 뭐 때 이 정도 득점하면 잘하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는 좀 많이 맞으면 되죠 여기서 한 80점 정도 맞으면 되니까 그럼 80점 맞으면 20점 정도 우리 합격에 대한 기준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20점도 남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보태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합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과목이 공시세법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공시세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등기 그 다음에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걸 이제 줄여서 우리가 지적법이다 이렇게 줄여서 그냥 불러요 땅에 관한 일종의 호적 같은 거 땅의 호적이라 그래서 지적법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법 등기 지적이 이제 한 1 과목이고 또 하나는 세법이 또 1 과목인데 여기서 이제 등기는요 등기 지적이 여기까지가 24개가 나와요 24문제 이렇게 나오고 세법에서는 16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여기 학계론, 민법, 중개사법, 공법, 그리고 등기법, 세법 등기하고 세법은 그러니까 등기 지적 세법은 전공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과목은 다섯 과목인데 강의하는 선생님은 여섯 분이 강의를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분야의 법이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뭐랄까 내용적으로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호불호가 좀 많이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과목인데 나는 공시법이 제일 재밌어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뭐 중개사법이 제일 재밌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호불호가 좀 갈리는 과목인데 또 다른 분들 중에는 나는 공법보다는 공시법이 더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좀 그런 사람에 따라서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보통의 수험생들이 한 60점 정도 60점대 이 정도 맞아서 되게 합격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60점 정도 나옵니다 무난하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한 10점 정도 아마 빠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커버하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세워서 합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 결정의 방법에 대한 언급을 좀 잠깐 해드리는데 일단 1차 2차 과락이라고 하죠 모든 국가고시는 과락 제도가 있는데 40점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과락이 있으면 합격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과락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면 아까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체 합쳐서 40문제를 출제하자니까 여기 전체에서 16개를 맞아야 곱하기 2.5 이렇게 계산하니까 40점이 되는 거니까 16개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 공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아까 세법에서 16개 만든다 그랬잖아요 출제한다 그랬잖아요 16개를 다 맞추고 세법에서 다 맞추고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공시세법에 24개가 나온다 이거 다 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0개 맞았어 그냥 다 틀렸어 0개 여기는 16개를 맞은 거야 그러면 이 과락은 과락은 아닌 거지 왜냐하면 이거랑 이거랑 합쳐서 한 과목으로 보는 거니까 16개 다 맞아 이러면 과락은 아닌 거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기도 전체적으로 다 하나의 과목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합쳐서 한 과목으로 계산한다는 거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평균이 1차나 2차나 똑같이 몇 점 넘어가야 되냐면 60점 넘어가야 돼요 60점이 안 되면 이건 불합격이 되어집니다 어찌됐든 간에 평균으로 따지는 거니까 예를 하나 좀 들어봐 드릴게요 개론에서 100점 맞았다고 치죠 민법 40점 맞았다고 치죠 40점 미만이면 어차피 과락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140점이잖아요 140점 그러면 평균 70점 나오면 합격이죠 합격은 100점, 합격은 80점, 민법 40점 이렇게 맞아도 120점 이래도 합격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 100점, 여기 20점 이렇게 하면 120점인데 이 120점은 의미가 없던 120점이라는 거죠 이 120점은 꽈락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뭘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준비를 처음 그러니까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나는 모든 과목을 다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꼭 합격을 할 거야 라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만점은 맞아서 합격한다는 거 의미 없고 60점 맞어도 합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33회 시험은 무조건 절대평가고요 이게 앞으로 한 35회? 이 정도 넘어가면 35회 넘어가면 무슨 평가로 바뀔 수도 있냐면 상대 평가로 바뀔 수도 있어요 현재 이게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절대평가로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 꼭 합격하실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화면은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29에 본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왜 이걸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이 경매 파트에서도 문제가 나오거든요 경매가 물론 하나나 두 개 정도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잠깐 여기 내용들을 한번 좀 그냥 대충 한번 봐보세요 단어들 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매수신고 보증금이라는 말도 나오고 매각 허가결정 확정 대금지급 기한일 여러 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권리 이런 거 취득하고 그 다음에 뭐 후순위 저당권자 저당권이 후순위도 있고 선순위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 아무튼 뭐 여긴 또 선순위 저당권자 아무튼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1년에 못 붙고 2년에 하는 경우도 좀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는 용어 파악이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저는 용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용어 물론 이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용어 안 중요해? 용어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뭐 제가 22년에 이렇게 강의 경력으로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용어가 가장 중요하더라 용어 용어를 이해하고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는 거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용어가 베이스가 안 되면 이게 용어가 베이스가 안 되면 내용은 백날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용어 이해를 먼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화면을 잠깐 보여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요 제가 이제 우리 33회 우리가 준비하시는 시험이 33회잖아요 이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 방법을 잠깐 제시해 드리면 일단 시험은 전략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 우리 보면 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불합격하는 사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하는 친구들은 정말 영리하게 영리하게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한다 전략은 멀리에서 찾을 거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강의하는 선생님이 일단 제가 볼 때 80% 이상은 차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학원에 어떤 선생님이 계셔요 그 선생님하고 나하고 맞으면 일단 8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죠 어떤 과목이든 간에 그래서 강의하는 선생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교재 교재는 뭐 우리 수치화 시키는 게 조금 그렇긴 한데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한 10%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교재 때문에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재는 대부분 다 평준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월등히 뛰어난 교재도 없고 또 아주 심각하게 하자가 있는 교재도 없다 왜냐하면 이쪽 중개사 시험이 지금 준비하는 회차가 33회니까 그동안에 서른 번 넘게 시험을 준비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고만고만고만 편집이든 내용이든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교재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해도 좋아요 물론 이제 교재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아 나 이 회사 책은 막 보는데 막 눈이 아파 뭐 예를 들자면 아 근데 난 이 회사 책은 막 글자가 조그만해 가지고 막 안 보여 뭐 예를 들자면 근데 막 책을 넘기는 데 있어서 막 종이가 막 너무 빳빳해서 잘 안 넘어감 여러 가지 불평분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가 한 10% 정도 정도 저는 차지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원도 이제 한 10% 정도 차지하는데 여기서 이 학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퀄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공부하는 장소 이것도 한 10% 정도의 영향을 주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강으로요 인강으로 집에서 한다 이게 가장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인원으로 따지면 두 번째는 실강으로 학원에서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없긴 하지만 나는 그냥 독서실 같은데 뭐 이런 데서 그냥 책만 가지고 혼자 독학을 한다 뭐 이런 분도 덜어 계시긴 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 혼자 독학 이런 게 좀 맞을까 싶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방법이고요 보통 이제 합격자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 실강생, 인강생 이렇게 비율로 따지면 물론 이제 실강생들은 다 이제 다들 이제 어떤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니까 합격자 모임에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인강생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 절대 인원은 인강생 수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 학원생, 실강으로 듣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인강생들이 절대 많은데 합격률은, 합격률은 요거보다는 요게 조금 높아요 요게, 요게 다소 높은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자극이 좀 돼요 그러니까 실강을 들으면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자극 어떤 자극이 생기냐면 나랑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어, 저 사람은 저렇게 점수가 잘 나오네? 그러니까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질투감이 생기는 거예요 질투 그러니까 내가 다음에는 좀 더 잘해야겠다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 이래서 이 자극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1번의 방법보다는 합격률이 좀 다소 높을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인강의 또 장점도 있긴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시간 같은 게 좀 줄어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런 자극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컨대 모의고사 같은 거를 적극 활용하는 거 이런 거를 권해드립니다 모의고사 활용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한 그 11월, 12월 그다음에 그 다음 년도 1월, 2월 뭐 이 정도까지는 모의고사가 없어요 뭐 왜냐면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모의고사를 봐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제 그때는 좀 없고 한 3월 정도 되면 모의고사가 있는데 인강생들은 이거를 적극 활용하시라고요 모의고사 꼭 현장에 오셔서 학원에 오셔서 모의고사 보고 또 답안지도 내셔서 내가 전국에서 석차가 몇이 정도 되는지 이런 거 그런 거를 다체 이제 이렇게 프린트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자극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활용을 하면 하나의 시험에 전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 중개사 공부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는 암기를 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암기라는 게 저절로 돼야 이게 암기가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일부러 막 억지로 애운다고 해서 애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건 애운다고 했을 때 암기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본 시험에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는 최소한으로 하고요 최소 그리고 마무리 때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저절로 암기가 되어줘요 그리고 끝내 안 외워지는 것도 물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마무리 때 하면 되는 거고 초기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먼저는 이해해라 저는 이해 위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이해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사례를 많이 드릴 겁니다 사례를 아주 많이 드릴 거예요 사례 또 사례 얘기하네 이런 정도로 여러분 지겹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례를 많이 드릴 거니까 이해를 하시라고 이해 제일 좋은 학습 방법이고 그 다음에 반복해 왜냐하면 이게 양이 아주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과목이 우리 다섯 과목이 있는데 그걸 책으로 따지면 여섯 권이고 책이 기본서만 있는 게 아니고 문제집 지금 여러분 갖고 계신 입문서에서부터 입문서, 기본서, 문제집, 요약집 각종 특강 자료 이런 것까지 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복해야 이게 어느 정도 내 거화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 계속 반복하는 거 이걸 자꾸 하면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다다익선이에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 그러면 이 암기하는 양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입체적으로 공부해라 뭐 이렇게 되어졌는데 입체적으로 공부해라 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정리, 비교, 비교 이런 거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좀 이따가 그 화면에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화면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용어 중에 중개 라는 용어하고요 중개업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건 반드시 정리하고 비교해서 이게 이거랑 이거랑 어떻게 달라? 이거 알고 계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나름 정리하고 나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위원회가 있어요 무슨 무슨 위원회가 있다 이것도 내용이 있다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도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으면 이것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 과목에서만 이런 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무슨 무슨 위원회가 나와요 그러면 타 과목의 위원회하고도 또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수험생들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비교를 잘한다는 거죠 비교, 정리 이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다 암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러면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메가의 커리큘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10월 달에는 입문과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입문서를 가지고 하는 과정인데 개념만 좀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보시는 책은 입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12월 달에는 개념 완성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한 걸 완성하는 건데 이건 기본서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서가 제일 두꺼워요 한 600페이지 아마 전후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1, 2월 달에 또 한 번 기본서로 또 한 번 다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3순환이 이제 됐는데 이론, 이론 하나, 둘, 세 번째가 3순환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이론이라고 해서 요약집이 또 나옵니다 요약집은 한 100, 한 50페이지에서 한 100, 한 80페이지 사이에 요약집이 나올 거예요 이 기본서를 요약해 놓은 이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론과 문제를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이론 플러스 문제, 기출문제집이 나온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 기출문제집 강의는 얘랑 같이 봐요 요약집, 기출문제집 그래서 요렇게 4달 동안 이론 정리하고 기출문제 풀고 이 기출문제는요 제가 권해드릴 가장 좋은 과정이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기출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거든요 객관식 시험은 경향 파악이, 유형 파악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향을 파악하고 유형을 파악하는 거를 하지 못하면 공부를 하나만화 한 거죠 예컨대 작년에 어떻게 나왔지? 이걸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경향이, 유형이 32회랑 33회랑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험은 없어요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기출이니까 가장 좋은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문제집 이 문제집은 예상문제집이라고 그래요 예상문제집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해놓은 그런 문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 예를 들자면 심화, 좀 어려운 거라든가 개정된 거, 뭐 이런 거 새로 나온 거 이런 것들을 담는 게 문제집이고요 그리고 이론 총정리라고 해서 9월 달에는 동형 모의고사라고 해서요 본 시험과 난이도 좀 비슷하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는 이런 거를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특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린트로 특강 자료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메가만의 어떤 특징, 장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과정, 즉 기출문제 과정이 정규 강의로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게 타사에서 좀 볼 수 없는 타사는 이 기출 과정을 특강으로 이렇게 빼서 오우특강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메가는 정규 과정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부담도 없고 또 선택 여지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각 과정별로 제가 제공해 드리는 프린트를 좀 미리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과목은 정리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요 암기상 15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 장짜리 비포 사이즈로 비포 사이즈로 이렇게 큰 종이로 좀 복사를 해서 이렇게 한 장 가지고 다니시면서 중요한 것들 이런 식으로 진행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보실 거고 여기는 이제 핵심 비교 사항이라고 해가지고요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비포 사이즈인데 요거 앞면, 요거 뒷면으로 해서 한 장짜리로 1월 달에 제공해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두 장에서 요 두 장에서 최소한 스물다섯 개 정도 문제 나올 겁니다 요기 두 장에서 나머지 한 열다섯 개 정도는 좀 세세한 뭐 이런 여기서 빠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부가 우리 운전면허 학원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운전 전혀 못해도 학원 일주일 다니면 다들 학교 가잖아요 뭐 예컨대 뭐 이렇게 S자 코스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진행하는 요령 또는 뭐 이렇게 T자 코스가 있으면 요즘에 T자 코스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백밀러에다 맞춰 그래서 두 바퀴 반 돌아 해서 여기 쭉 들어가면 들어갔다가 한 바퀴 반 풀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암 걸리고 합격하고 뭐 이런 제가 예전에 이제 운전 면허 취득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떤 요령 같은 거를 메모해 놓은 사항이다 이거는 이제 1월부터 제공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2월 3월 이때는 이제 핵심 체크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그날 그날 배운 거를 이론을 요약하는 뭐 이런 거를 제공을 좀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전체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그러니까 세세하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작년 수험생이 이렇게 제 수업을 들으면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채색을 좀 많이 해 달라고 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리고 뭐 필기한 거 이런 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을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요런 자료만 가지고도 완벽하게 맞출 수 있어요 여기 한 39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는 빠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 나온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주 어려운 그런 과정은 아니에요 저만 이런 어떤 프린트를 특수한 프린트를 제공해서 강의를 진행할 건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만의 또 어떤 특징이 있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만 여러분 잘 이렇게 따라오셔도 합격하는 데 큰 지장 없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 약간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렵다기보다는 얘는 좀 절차법이다 보니까 아 복잡해요 얘가 아 아주 헷갈려 아 이게 복잡하다고 여기서 다섯 개가 나오는데 복잡하다고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프린트로 정리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장의 프린트로 딱 정리를 해 놓으면 음 이것만 가지고도 합격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잡한 이런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를 좀 넣어서 아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는 그런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한 부분인데 나중에 이제 요거는 2월 3월 이때 다시 한번 프린트로 제공을 해 드릴 거고요 요 때 요건 이제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은 민법하고도 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자료 드립니다 자 이제 과목 소개 그리고 재소개 잠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중개사법은요 여타 과목하고 굉장히 관련이 좀 돼요 여타 과목하고 어떤 관련이 좀 되냐면 민법하고 좀 관련이 돼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걸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하는데 또는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임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얘랑 얘랑 이렇게 시험 범위가 중복돼요 그래서 실제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서도 나와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공법하고 좀 관계가 되는 거는 농지 농지법이 또 우리 중개사법에서도 나와요 이렇게 또 관계가 되고 이렇게 농지법 그리고 이제 등기, 지적 이런 거하고 가령 지적에서는 대장이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토지대장 같은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등기 같은 거는 등기부 이런 거가 우리 중개사하고 또 우리 조사 확인 파트에서 밀접한 관련이 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여타 과목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이 과목을 잘 하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은 크게 세 파트로 컨텐츠로 나누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한 30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한 5문제 여기서 5문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전체 40문제 정도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여기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30문제는 모두 득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80점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동산거래신고법 중개실무도 쉽지 않아요 이쪽 파트가 그래서 30문제는 모두 맞추고 여기에서는 상당수 맞추고 이렇게 하면 80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나오는 문제만 맞아도 나머지에서 다 틀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한 80점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도 상당수 맞춰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중개사법의 공부 방법에는 요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득점 하실 수 있다 다른 과목은 고득점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암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와 반복 암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암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하다 나중에 이제 암기 할 때 되면 암기를 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암기하려고 덤비면 다이어야 돼요 어떻게 다 책 한 권을 통으로 다 암기하실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라는 얘기는 요형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형, 경향, 어떻게 시험이 출제되는지 아까 이런 거는 뭐를 통해서 해결하면 된다 그랬어요 기출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아 이 과목에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거 요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개사에서 고득점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보면 우리 제1과목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그래서 80점 맞고 공시법 57.5 공법 47.5 그래서 61.66 어떤 분이 이거를 저한테 한번 보내주신 거예요 참고하시라고 근데 꼭 이분만 이렇게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렇게 합격한다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자기 핸드폰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합격자를 조회할 수 있는데 그 합격자를 조회하는 방법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공법 나오죠? 47.5 여기 이제 공시법이라고 되어있죠? 45점 그리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87.5점 뭐 이런 식으로 맞아서 합격이 되는 거 이 화면은 제가 조작을 하고 싶어도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들 이런 식으로 합격한다 이분은 딱 점으로 합격을 했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목에 대한 합격 뭐 우리 그 목표 점수는 학계론에서는 60, 70 중에 하나 정도 민법에서도 60, 70 정도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합격하거나 뭐 하면 좋다 근데 중개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조건 80점은 극점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그리고 공시는 24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24개 다 맞으면 60점이고 여기는 16개 나온다 그랬잖아요 다 맞으면 4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타작 정도 하면 잘하는 거고요 여기도 세법에서는 좀 많이 맞을 수 있어요 세법은 좀 단순 암기? 단순 정리 하면 맞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맞으면 60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법은 아까 50점 정도 맞으면 훌륭한 점수가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개사는 구체적으로 법조문 법조문이 되게 중요하고요 70% 여기에서 다 나오고 그 다음에 팔레에도 한 10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빈출 아주 잘 나오는 거는 암기해야 돼요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되 최소로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정의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 이해 위주시켜 드리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득점 하려면 비교 어떤 거랑 어떤 거랑 어떻게 다르지 이런 거 비교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소개 간단하게 좀 해드리면 저는 이제 강의한 지 중개사법 강의한 지 한 22년 채 올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매 쪽을 좀 강의를 좀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뭐 그 현재는 메가랜드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 환영합니다 그래서 뭐 실강생들은 직접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강생들은 1대1 질문에 질문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공부 방법도 괜찮아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공부 방법 선생님 저 정말 힘들어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아무튼 힘들다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면 좀 덜 힘들잖아요 저도 지금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카타르시스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거 할 데 없으면 여기다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석이 거 반려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